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. x에 대한 방정식 fx는 0의 두 권은 마이너스 2와 4이다. 자 그럼 fx는 1하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이렇게 두면 되겠죠. 5, 2, 3, 8 이하에서 2차 함수 fx의 최대값은 80이다. 자 근데 저 a가 일단은 2차 함수 얘는 0이 아니다만 알 수 있고 음수인지 양수인지 알 수 없잖아요.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fx는 a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고 는 a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9 a가 되죠. 그럼 이 양수를 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릴 거고 그 다음에 x는 1일 때 마이너스 9 a 이렇게 되고 5 이상 8 이하였잖아요. 5는 1 8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러면 8일 때 그죠. 이때 최대값 80이 되겠죠. 8을 대입하면 49 a 마이너스 9 a 는 80 40 a 40 a a 는 2 가 됩니다. a가 2가 되면 이게 즉합하죠. a가 0보다 큰데 fx는 2 x x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8 이 되죠. f 마이너스 5 을 구해야 했잖아요.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를 대보면 마이너스 6 36 그럼 72 가 되죠. 마이너스 18 은 4 4 6 에서 1빼면 54 가 됩니다. 두번째 a가 0보다 작다. 그러면 위로 볼록이 될 거고 x는 1일 때 마이너스 9 에 1이 됩니다. 5 고 여기 8 이죠. 요렇게 되죠. 최대값을 이때 5일 때 80 되니까 5 를 대보면 4 4 4 16 a 마이너스 9 a 는 80 7 a 는 80 a 는 7분의 80 인데 0보다 작다는데 모순이 발생하죠. 부족하 그러므로 답은 54 가 되겠습니다.